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자 오늘은 파전이야기 무려 400만 이상의 초 거대작 트라하 이제 정식 출시가 돼서 찾아왔습니다 평소도 rpc 게임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런 블록버스터 거대작의 플레이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오늘 트라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 트라하에는 두가지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번째 진영 같은 경우에는 아 불칸 불칸의 전쟁은 핍박당한 이들의 반격 나이아드 종종 나이아드가 정이 어 약간 고런 민족이고 하지만 상남자는 힘으로 다 뺏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하 저는 불칸 진영으로 갑니다 와 이제는 모바일 게임이 모바일 게임이 아니네요 거의 뭐 이제 pc 수준에 육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커스터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가능해요 이건 좀 너무 괴상한데 이런식으로 좀 세세하게 제가 원하는 캐릭터들로 저의 기상형으로 만들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체형별로 선택할 수 있는 무기가 좀 다르네요 쌍남자는 요정도 느낀 포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이거 완전 제 머리 잖아 와우 와우 이거야 이걸로 간다 하하하하 저의 강인함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와 거의 뭐 영화인데 느낌이 좋아요 그대로 뚜까페로 갑시다 갑자 공격버튼을 입력하면은 타겟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이 호자 호자 호다다다다다 어 이거 이런식으로 스킬류들을 조금 연결을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대검 크 저는 이것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대검인데 얘가 목숨아이가 크다보니까 대검 같지가 않아 그냥 양손검같이 생겼어 거의 나이아드 대장이네요 아 이 더러운 스톰의 수작이구만 배피기로 피하고 어택 어택 으아 한 번 더 때리고 좋아 아프지 많이 아플 것이여 콜 필살기 그 다음에 김 모아선 알려주고 찌르고 확실히 스킬 쓰는 맛은 정말 좋다 1렙 때부터 웬만한 기술도 다 해줄 수 있어가지고 스킬들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콤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 뭐야 안 돼! 어 이거 분명히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오 마이 갓 어 아 구해졌네요 다행히 저 휴지가 성장을 해서 이 불칸 꼭 지키 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스토리 라인 따라가지고 한번 계속 레벨업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왕실제사장 자미야랑 이제 슬슬 뭔가 조그만 미니보스 만날 타이밍 된거같애 분위기가 자아.. 한번 실력발휘 해봅시다 일단은 뭐.. 쪼레비라고 별거 없을거에요 오 뭐야 스킬 생겼어! 아.. 초피쌍이 하나 생겼구나 자 일단은 때려주면서 때려찍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콤보 때려주고 자 피쌍이 찼습니다 어오어오어오어오어오 케이지 모아서 어텍! 수호하하아 아프지 기절 잘 된 상체도 계속 힙니다 한번 더 연재 시스킬 어텍 어텍 마무리등 필살 기록! 혼자 여행가기 굉장히 심심하기 때문에 같이 좀 얘기해줄 동반자가 정말 필요해요 근데 아직 인생 동반자는 못찾았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고급 소환수 도르고 나옵고 오케이 조금만 더 가자 일반 소환수 으아아아 또르고 아 잠깐만 영웅 안나오나? 나는 영웅 팻이 너무 갖고싶어 안돼 어 새로운게 나오긴 했는데 플록스 오케이 소환수죠 가자 오케이 나이스 달의 조인 알루 아 아나 지금 현재로서 가장 좋은 패신 거 같거든요 역시 뻑기왕 휴지 근데 이거 뭐 잘 나오는 건가요? 아나야 형이랑 앞으로 같이 여행하자 귀로 날 수도 있네? 가자! 너 능력이 뭐냐? 나랑 같이 싸워주는 거야? 공격도 같이 하나? 야! 아나야! 주인이 싸웠는데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을래? 아하 이거 이거? 자 이 팩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으면 공격력이랑 그 스탯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구요 따로 같이 공격을 해주는 느낌은 아닌 것 같네요 자 쭉쭉쭉 가가지고 퀘스트 좀 진행해볼게요 아 그래도 혼자 여행하는 거보다 이렇게 같이 여행할 친구가 있으니까 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어 외롭지가 않아 그러면은 다른 애도 한번 볼까? 아 근데 솔직히 귀여운 거는 아 이 랭글러가 조금 넘사벽이야 저 빵빵한 궁뎅이 씰럭씰럭씰럭 아나야 미안한데 이 랭글러 너가 너무 커엽잖아 진짜 그러면은 이거 체로키나 아 프리토가 너무 갖고 싶은데? 좀만 더 뽑기를 해볼까? 사용 와! 40만 골드! 로또다 로또! 하하하하 그렇지 또 10만원! 아 4만원 4만원 와 로또 터졌다가 40만이 터져버리네요 여러분들 순식간에 개부자 됐어 골드? 저 63만 골드나 있습니다 무조건 오늘 뽑는다는 마인드에요 기다려 뚱냥아 형이 너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응 간다! 뚱냥이 오 고급팬 파워 희귀소환수 구멍레킨 간다! 와 돈 순상나는 거 보세요 하하하하 영웅 나왔는데 왜 또 로아나 나와 나와! 오! 옳채 체로키 너라도 나왔구나 한 번 더 오! 체로키 연속 두 번? 전 어디갔어 60만 골드도 어디갔어 아.. 그래도 얘라도 얻어도 다행이다 아 체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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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로키야 아이고 하하하 실룩실룩 오.. 오이시고? 헉? 우와 노래도 불러 제끼네? 킬도 레벨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강화를 시켜가지고 다양한 스킬들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같은 스킬이라고 해도 조금씩 달라요 보시면은 어떤 거를 조합하냐에 따라 효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까지 레벨 7레벨이구요 순조롭습니다 레벨링 아주 좋네요 10레벨까진 금방 찍겠는데? 디틀린 신봉자 처리 새로 스킬 배운 것까지 한번 써봅시다 일로와! 자 그리고 소환술 니들은 처형이라 오우! 오우! 하하하하 진짜 그냥 그대로 고뇌보내버리네 보스인가요? 노와! 자 두번째 보스와 만나면 얘는 좀비네 됐다 돌진걱 때려주면서 분노스텍 쌓고 필살기로 바로 자빠트립니다 필살기 빵!! 그다음 넌 처형이다 보완구 보완 오우! 하하하하하하 자 새로운 소환사 또 한 번 꺼내가지고 봅시다. 우와! 오! 오! 오 개멋있어! 그렇지. 이야... 이거는 적들 많이 몰려있을 때 쓰면 상당히 강력하겠네요. 자, 이제 10레벨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 던전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한 번 깔끔하게 깨고 오늘 마무리 지워볼게요. 어미! 마구마구 밀려오는 그런 던전이네요. 오케이, 새끼 거미. 자, 힐인들 돌려보자! 빵빵빵빵빵! 하하! 아, 이거 타격감 좋아? 펜쌍이까지? 펑! 그렇지. 우리 빅룡! 예, 빅룡 한 마리 또 소환해볼 겁니다. 자, 여기... 오, 저 독데미지 입으면 안 돼요. 자, 일단 싹몰이 해가지고 힐인드 긁어버려! 뭐야, 어디가? 일단 어디가니? 힐인드 갔지요! 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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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힐린트 굵고 빌살기 덮 텅 때려주고 힐린트 빽 고기야 너는 뭐 뒤에서 혈바닥 ol 오늘 이렇게 해서 툴라 우리 귀여운 뚱냥이와 그리고 멋진 소환수 빅룡 등등 얘네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봤습니다 좀 이렇게 저처럼 다양한 펫과 또 이렇게 RPG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신다면 구독과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컨텐츠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어우 멋져 하하하하